뱃티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뱃티비중이죽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생긴게 제가 산작한 저만의 공룡을 잡아봤습니다 이 공룡은 잡는시간 한.. 한시간에서 두시간정도 걸렸고요 자 여기 꼬리하고 여기 몸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발톱이나 손톱까지 정교하게 이렇게 나와있는 음 그리고 여기 뿔도 있어요 뿔 뿔도 있고 여기 입, 얼굴 이런식으로 공룡입니다 이 공룡으로 말할것 같으면 제가 32등불로 잡았습니다 32등불로 그래서 시간이 꽤 오래걸렸고요 음 정의는 50cm, 50cm 크라프트지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입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제가 산작한 공룡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정교한 럼도 있고 발톱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재미나고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티비 검사 새옹이 갑자기 사뭇 가벼운 엑 감사합니다.